네 안녕하세요 이트랜드 구독자 여러분 염승환 부장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부장입니다 오늘 2021년 오늘 날짜가 21일이 되겠네요 월요일날 제가 휴가 중인데 미리 찍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재무제표 강의는 잠깐 하나 해드리고 그때 한번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간단히 하고 업종별로 빠르게 한번 점검을 빨리 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이거 끝나고 바로 어디 강의를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한번 일단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재무제표 볼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무제표에서 예를 들면 뭐를 할까요 LG전자 해볼까요 LG전자 이렇게 하면 여기 재무정보라고 있어요 네이버에 이렇게 뜨죠 여기 종목분석인데 보면 기업현황 있죠 그러니까 볼 게 뭐냐면 여기 처음에 종목분석에서 기업현황에서 LG전자 누구나 알죠 근데 어느 섹터인지 전기전자 시가총에 꼭 보세요 25조 시총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하는 회사인지 동사와 주요 종속기업의 사업 부분은 뭐 가전, TV 이런 것들 하고 있고 이제는 스마트폰 철수했고 그 다음 자동차 부품도 해요 마그나 인쇄가 이건 우리가 아는 거죠 이 정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지난 4년치 데이터가 나와 있잖아요 연간을 먼저 보세요 연간 매출액 55조 61조 61조 62조 꾸준히 증가합니다 63조 내년 이건 예상 추이를 보는 거예요 계속 성장하네 영업이익 1조 3천억 2조 4천억 스마트폰 그렇게 적자 버는데도 이익이 계속 늘어나요 대단하죠 하전제품이 너무 잘 나가니까 이제 여기에 자동차 그것까지 붙겠죠 전기차 부품까지 단기순이익도 증가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체 판매 P 곱하기 Q 물량 곱하기 수량 물량 곱하기 단가 그죠? 많이 팔고 비싸게 팔면 매출 올라가는 거죠 그게 반대면 매출 감소 그걸 만드는 데 들어간 여러 가지 원가들 제하면 영업이익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판간비라고 인건비 뭐 아니면 광고비 임대료 이런 거 다 제외는 그럼 단기순이익 영업이익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매출액에서 매출원 거 빼고 그 매출원 거 뺀 매출 총 이익이 있어요 매출 총 이익에서 판간비 빼면 영업이익 영업이익에서 장사하는데 들어간 돈을 제외한 비용들이 있어요 그걸 제외하면 단기순이익이 나옵니다 뭐 이자 비용이라든가 이자 비용은 LG전자가 장사하는데 들어간 비용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 구도입니다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순이익 이 단기순이익 가지고 배당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단기순이익 2조 정도 되고 부채는 많은지 이런 거 보는 거죠 자본 대비해서 근데 LG전자는 부채가 좀 많아요 그러니까 자본이 17조인데 부채가 좀 많죠 30조 원 정도 그죠? 부채가 30조 원 정도 그래도 위험하진 않죠 현금은 많이 갖고 있고 하니까 또 굉장히 좋은 자산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치만 어쨌든 재무구조상으로는 부채가 많습니다 이건 좀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 보시면 돼요 그리고 PER 12배 나와있죠 PBR 그다음에 주당 DPS가 주당 얼마나 주느냐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제가 이제 속성으로 해드린 거예요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자세히 한번 해드릴게요 근데 요게 이제 종목분석 들어가서 보시면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아셨죠? DPS는 1년에 얼마나 배당주는지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분기도 나와있어요 분기 분기면 매 분기 분기마다 지난 1분기 실적 나와있죠 1조 5천억 벌었어요 영업이익이 엄청납니다 부채는 요즘 뭐 큰 변동은 없고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실제로 장사를 해서 현금으로 돌아왔느냐 현금이 들어왔느냐 현금으로 너무 좋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플러스여야 돼요 무조건 이게 좋아요 투자 재무는 마이너스가 좋아요 그 정석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뭐 현금 배당 성향도 있고 한데 이런 것들은 뭐 크게 중요하진 않고요 아무튼 분기로는 이런 데이터들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보면 돼요 우리가 아는 거니까 그러죠 모르는 기업들은 또 근데 이제 제가 삼성중공업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삼성중공업은 좀 안 좋아요 제목을 한번 보여드리면 여러분이 암연 상관없는데 모르는 기업이라면 삼성중공업 보면 조금 리스크 있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다 알죠 조선주고 시가총액은 4.3조 4조 3천억 뭐 조선인 거 다 알죠 이거 보시면 되고 근데 보세요 연간 1,2,3,4,5 다 적자입니다 매출 감소하는 거 보이세요? 내년까지 적자예요 이러니까 지금 위험하다고 그랬던 거죠 그때 되게 좀 리스크가 있고 단기순이익도 계속 적자 부채도 많아요 아까 LG전자랑 비교가 안 되죠 자본이 3조인데 부채가 9조가 돼요 그러니까 부채도 너무 많고 위험하죠 그리고 현금으로 비 영업활동이 적자입니다 안 좋은 거죠 현금이 안 돌아요 돈을 못 보니까 분기로 볼까요? 분기도 안 좋아요 적자 계속 적자예요 배당도 못 줘요 배당 어떻게 줘요 적자인데 확연히 드러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예를 든 거지만 이런 적자 기업들은 안 하시는 게 좋죠 사실은 LG전자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전자공시 들어가서 내가 이 회사 잘 모르겠다 그러면 여기 보면 전기공시가 있어요 전기공시 사업 반기 분기만 클릭을 하세요 그렇게 해서 검색하면 돼요 그래서 아 여기 여기 검색 여기 전기공시에서 사업 반기 분기 보시고 전체 선택이 아니고 세 개 누른 다음에 검색 있죠 그러면 가장 최근 보고서가 분기보고서죠 이거 누르세요 이거 이렇게 누르시면 뜹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사업의 현황 사업의 내용 도대체 삼성중공이 뭐하는 회사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조선 해양 부분 업황 설명부터 해요 그리고 점유율 시장 점유율 딱 나와 있죠 이거 보면서 이제 아 삼성은 이 정도 위치해 있구나 그 다음에 토건도 해요 건설 사업도 있습니다 매출은 얼마 안 되지만 토건은 이거밖에 안 돼요 32억 나머지 매출은 조선해요 1조 6천원 그러면 이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토건도 하지만 의미가 없네 그렇죠 조선입니다 조선 주요 제품 뭐 다양하게 나와 있고 주요 제품의 이게 가격 변동입니다 성과 성과는 좀 최근에 좀 올랐죠 예 약간씩 오르고 있어요 그죠 성과가 회복되고 있는 단계 이거 보면은 46기 47기 48기로 갈수록 증가하죠 좋은 거죠 원재료 후판 이런 것들이고 사업 부분 거제도에 있고요 생산 실적 가동률 가동률은 지금 현재 87% 정도 가동률은 괜찮죠 이게 가동률이 높아지는 건 좋은 겁니다 가지고 있는 생산 설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주 자세히 안 나왔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읽어보시면 이 회사의 현황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뭐 하는 회사인지 알아야죠 LG전자 이런 것들은 자주 읽어보세요 또 여기에 관련된 책들도 많이 나와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시간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아까 LG전자 삼성전거 보면서 최소한 재무제표에서 부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돈은 버는 돈은 벌어야죠 기본적으로 그거를 좀 알아야 되니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좀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조금 더 자세하게는 설명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오늘 해드릴 건 뭐냐면 궁금한 것도 모르는 것도 많은 주린이 여러분 생각보다 쉬운 주식 투자 저와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이베스트 마이넵에서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온라인 방송으로 저희 염블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프라임 서비스를 신청하시려면 이베스트 마이넵 어플 설치 후 다이렉트 계좌 개설 메뉴에서 계좌 개설을 진행해주세요 다이렉트 지점 선택은 필수입니다 이벤트 코드란에 메이크 잇을 입력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이 완료된 고객분들께 종목 검색식 뿐만 아니라 주식 상품권도 함께 제공해드립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0237798880으로 연락주세요 제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끝까지 응원해드리겠습니다 업종별로 간단히만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간단히만 그래서 일단 인터넷 있죠 인터넷 인터넷은 카카오 네이버인데 당연히 보유하시면 돼요 근데 카카오가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차후에는 네이버가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5G 버텨야 됩니다 주도주는 아니에요 근데 하반기에 하반기에 삼성인자 수주기대 아무튼 보유하자 저 개인적으로는 RFHRC가 전력 반도체까지 하니까 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G는 주도주는 아니지만 좀 인내해보자 지금 팔 건 아니고요 광고 쪽 역시 좋죠 광고 일단 저는 뭐 나스미디어 항상 말씀드렸고 잉크로스 좋고 제일계획 여전히 싸고 이노션 이런 기업들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우주항공은 뭐 3인방이죠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도 괜찮아요 하나까지 LIG 넥슨 장기투자 하자 뭐 이유는 아시죠 우주항공산업은 계속 성장하니까 그 다음 폐기물 폐기물 아시죠 TY월딩스가 대장이고 저는 건설 폐기물 쪽에서는 인선이엔티 이쪽 좋게 보고 코엔텍도 괜찮고요 이런 기업들 다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원래 SK건설이 있는데 이건 비상장인데 SK밖에 없어요 지주에서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KJETS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웹툰은 당연히 DNC미디어가 가장 위에 있습니다 사실은 DNC미디어라는 회사가 웹툰 쪽에서는 가장 유명하죠 원래 카카오가 있지만 카카오야 뭐 인터넷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웹툰도 K콘텐츠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PCB PCB나 MLCC 이런 수동 부품이라고 그러죠 여기는 당연히 삼성전기 사막콘덴서 기판 삼성전기 대덕전자 LG 이노텍입니다 기판 심텍까지 심텍에 이제 아비코전자 이건 DDR5까지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걸 제가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사라는 게 아니라 한번 좀 점검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 갖고 있거나 하시는 분들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꾸준하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자동차에 저는 역시 자동차를 제 개인적으로는 제일 좋게 봅니다 뻔하죠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그리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죠 티어2그룹 한옹시스템 LG전자까지 전동화 부품 만드는 기업이 좋아요 그쪽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부품도 어차피 하반기에 좋아져요 그래서 파트론 MCNX 이런 기업들이 자율주행까지 하잖아요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죠? 다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 다음에 소재에선 PI점단소재 제가 이제 그냥 기억나는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못 넣었다고 안 좋은 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지금 언급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 좀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 엔터죠 엔터죠 뭐 하이브 하고 JYP 계속 장기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 투자가 답이에요 음식료도 워낙 많지만 아시겠지만 CJ젤리당 풀무원 그죠? 풀무원 대상 그 다음에 샘표식품도 괜찮죠 이런 기업들 원자재 가격 상승할 때 수혜주인데 저는 아직 끝났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최근에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기회를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제가 장기적으로 좋아하는 게 좋게 보는 게 자동차에 이어서 임플란트 오스템 임플란트 엄청 올랐고 그 다음에 덴티움 디오 덴티스 그리고 여기서 치과로 더 나가면 바텍도 있어요 그 다음에 레이언스 이런 기업까지 딱 연결하시면 되게 그림이 잘 그려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레이까지 이런 기업들이 의료기기 쪽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있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미용 의료기기 쪽에서는 제이시스 메디칼도 있고 제이시스 메디칼 그 다음에 파마 리서치 의료기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파마 리서치도 있고 근데 기업들이 주가들이 좀 올랐으니까 너무 쫓아가진 마시고 이런 기업들이 좀 핵심이 다른 건 좀 염두는 해두세요 근데 좀 주가들은 좀 올랐으니까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회사들은 이제 전자결제는 크게 옛날처럼 언택트가 좀 접혔으니까 좀 큰 수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 결제 쪽에서는 오프라인 쪽 있죠 NHN 삼성카드 또 뭐 있죠 나이스 정보통신 이런 기업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반도체는 너무 많아서 그냥 너무 많아요 반도체는 삼성전자 저는 SK하이닉스 또 뭐가 있죠 뭐 솔브레인 SK머티리얼즈 뭐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한솔케미칼 대표적인 것도 큰 회사들 워닝이프 근데 반도체는 제가 워낙 많이 얘기했으니까 PSK도 있고 테크윙 뭐 끝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워닝머티리얼즈 DNF 하나머티리얼즈 DCK 밤새겠네요 이러다 그만할게요 너무 많아요 넉산테코피아도 있고 아무튼 다 아시죠 2차전지도 다 아시죠 삼성 SDI LG화 물론 LG화기 매력은 떨어집니다 에너지솔루션 나중에 상장하니까 지금 자리는 괜찮아요 SK이노베이션 거기에 소재업체들 일진 머티리얼즈 소재업체들은 너무 많이 올라가가지고 좀 덜어른거 보세요 솔루스 점단소재 이게 좋고 동박중에서는 SKC도 좋은데 너무 많이 올랐더라고요 LNF도 너무 오르고 포스코 케미칼도 너무 오르고 너무 올라간거 보다는 아직도 좀 상승 여력 있는거 그 다음에 신흥SEC 한화기술 A프로 이런 기업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시밀러 쪽에서는 역시 바이오 쪽에서는 CMO가 좋아요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에스티팜은 개인적으로 너무 오버한거 같아서 좀 쉬워가겠죠 그래도 그 기술력 어디 가겠습니까 좋은 회사죠 이런 기업들이 좋고 그 다음에 녹십자 백신도 끝난건 아니에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근데 다만 너무 달려왔기 때문에 백신도 좀 당분간 쉴 수 있다는거 이렇게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야 뭐 너무 많으니까 제가 일일이 뭐 다 되긴 어렵고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 위주로 보시면 좋고 여기에 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있고 SK바이오팜 도 있고 단 어쨌든 제가 이게 보여드리는 것들을 무조건 사라는게 아니라 이런 기업들이 좀 대표기업이다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다 괜찮죠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은 잘 선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떠오르는게 O11이잖아요 뭐 O11 다 아시죠 덕산 네오륵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녹스 첨단 소재 PI 첨단 소재 그 다음에 AP 시스템 몇개만 적을게요 SFA SFA는 2차전지도 들어가요 그 다음 폴더블폰 하반기에 주쵸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런 기업도 괜찮고 그 다음에 아까 전력 반도체가 새롭게 생긴 건데 이게 RFHIC 그리고 SK가 이걸 인수한게 있어요 한 회사를 전력 반도체 회사 SK도 괜찮고 그 다음에 수소 수소하면 뭐 SK죠 무조건 SK도 있고 하나그룹도 있고 하나솔루션도 있고 듀삼피오셀 대표적인 게 효성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일단 대표적으로 떠오릅니다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스마트 팩토리 되게 많네요 포스코 ICT 롯데정보통신 삼성 SDS 그 다음에 신세계 IAC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당연히 있습니다 반도체는 워낙 많으니까 끝도 없어요 반도체에서 그 다음에 좀 볼만한 게 2차전지도 말씀드렸고 태양광 태양광 역시 OCI OCI 하나솔루셀 대표기업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섹터들은 다 좀 괜찮게 보셔도 돼요 섹터 자체는 괜찮아요 또 성략하니까 풍력은 CS윈드죠 코어롱글로벌도 있고 건설도 있고 같이 겹쳐있죠 삼강 MNT 여기에 세진중공업 조선 안 넣죠 조선에서 세진중공업 한국카본 현대중공업 국지조 한국 조선해안 이 정도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건설 건설도 이렇게 따지면 진짜 기업이 많아요 건설 뭐 DLENC 요새 좀 빠지죠 GS건설 그 다음에 DL건설 JS&D 좋아요 이런 기업들 일단 좀 한신공업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안강 풍력 대안강 풍력 다 해드렸고 그 다음에 또 뭐 있나요 클라우드 클라우드는 요새 제일 많이 빠진게 성장 좀 꺾였다 그래가지고 더 좀비 좀 많이 폭락했죠 근데 지금은 좀 저점 온 것 같고 또 삼성 SDS도 있고요 이쪽에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 게임즈 게임즈는 역시 장기로 좀 아니 그러니까 게임 스케줄에 따라 다르겠지만 폴 오비스 그 다음에 지금 웹젠도 있고 컴투스 다들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도 좀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패션 의류는 이제는 너무 많이 올랐는데 의류야 이제 FNF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필라홀딩스 이게 일단은 괜찮은 것 같아요 SJ그룹 칸골 그 다음에 화장품도 그러니까 뭐 이런 의류나 화장품도 주가들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사는 건 좀 늦었고 그 안에서 기업들 선별은 잘해야 되겠죠 다만 이런 소비자 기업들은 또 급나가면 사세요 뭐 면세점 이런 것들 또 빠질 거예요 나중에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은 가져야 돼요 면세점 하면 무조건 호텔실 나고 그죠 화장품은 아무리 해요 코스맥스 지금 사시면 안 돼요 클리오도 있고 요새 제가 좀 줄이라고 하잖아요 그 점은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화장품도 너무 올라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많이 했네요 2차전지 장비 마스크 수산 콜드체인 엔터했고 지주사 지주사 항상 할인받지만 SK 한화 LG 현대중공업 지주 이런 기업들 LS 다 좋습니다 사실 가격만 맞으면 사면 진짜 좋죠 건설기계는 모멘텀 좀 꺾였어요 조금 꺾였다고 보시는 게 좋아요 중국에서 워낙 역기저 현상이 생겨가지고 그리고 그리고 조선기자제도 있고 보험사 금융 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역시 KB금융 지참고 배당 많이 주고 JB금융지주 현대해상 삼성화재 그 다음에 증권주에서는 삼성증권 삼성증권 좋죠 되게 좋죠 배당 많이 주고 한국금융주주는 카카오뱅크가 상장하면 좀 매력은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비싼 건 아닌데 카뱅 상장 다가오면 한번 더 가겠죠 그리고 이제 막상 상장하면 조금 밀릴 수 있다는 건 염두에 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관련해 가지고는 LG인호텍 같은 회사들이 좋아요 관련된 기기를 만들고 있고 그리고 가상현실 세계를 구현하는 회사들 LG소프트웨어 네이버 이런 기업들은 일단은 소프트웨어 제공하는 업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석유화학 석유화학도 하반기엔 좀 안좋아요 사실은 냉정히 얘기하면 석유화학 정유는 하반기에는 좀 둔화될 수 있지만 그래도 롯데케미칼 체력이 워낙 좋은 기업들이요 금오석유는 꾸준히 관심 가져야 됩니다 송온산업 또 당연히 정유에서는 SK이노베이션 이 기업들은 급나간다 싶으면 뭔가 악재 터져서 기회가 생겨요 장기투자는 안돼요 SK이노베이션 장기투자 가능한데 나머지 세 개는 뭐 한 10에서 20% 수익을 목표로 모아서 급등할 때 던지고 나오고 또 급나갈 때 사이클을 잘 타세요 구조적으로 성장하는 산업들은 아니니까 그것만 잘 구분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철강주도 지금 요새 엄청 빠졌잖아요 대표적 포스코에요 저는 철강하면 포스코 고리아 이쪽 중장기적으로 배당도 있으니까 대응해 주시면 좀 저는 좋지 않을까 유통회사들은 역시 저는 GS 리테일 가격 매력이 가장 있는 것 같아서 괜찮습니다 이마트나 롯데쇼핑은 이베이코리아 인수권 때문에 되게 복잡해요 일단 좀 두고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을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자재 있죠 아 건자재 빼고 묻겠네요 건자재에서는 LG 하우시스 KCC 글라스 이게 영어로 되어 있나요? 이름이 헷갈려서 아 맞죠 한글로 되어 있죠 KCC KCC 글라스 현대 엘리빙 이런 기업들 저는 다 괜찮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자재도 건자재 인테리어 이쪽 다 성장해요 탄샘 현대립아트 다 성장하는 쪽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컨텐츠 컨텐츠 빠졌네요 스튜디오 드래곤 에이스토리 컨텐츠로 우리가 빼먹으면 안되고 대표적인 회사들이요 CJ E&M J콘텐트리 다 드라마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섞여있는 것도 있지만 카지노는 회복 단계에 있고 주류 업체 하이터진로도 최근에 좋아지고 있고 다만 장기 투자할 그런 업종은 절대 아닙니다 카지노 이번에 제주도 가면 한번 보고 올까 생각 중인데 롯데 관광개발 안에 들어갈 순 있으니까 여행주 항공주도 항공주는 당연히 대한항공이에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행은 참 좋은 여행이 최고입니다 카지노는 롯데관광개발 이런 기업들 얘기해드렸고 또 있나요? 음.. 제가 진짜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빨리 했네요 신기하시죠? 전 다 나오죠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 오래 하다보니까 그 다음에 화학! 특수화! SKC도 있고요 효성 TNC도 있고 근데 다 많이 올라서 사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대표주자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세요 제가 밸류체인을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 뿐이니까 코오롱 인도도 있고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인 밸류체인의 형성이 되어 있다 건강기능식품도 있죠 콜마비엔에이치 이건 OEM 회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노바렉스 서흥 OEM이고 뉴트리는 브랜드 회사입니다 종근당홀딩스 브랜드 회사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면 그래도 거의 다 한 번씩 훑어본 것 같아요 다 한 번씩 훑어봤고 정말 우리나라 종류 다양하죠 이렇게 많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중에서는 어쨌든 계속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구조적인 거예요 구조적 장기투자 인터넷 그 다음에 여기 인터넷 광고 우주항공 폐기물 웹툰 MLCC 기판도 구조적으로 가요 스마트 자동차 엔터 그러니까 구조적인 성장을 얘기하는 임플란트 미용 의료 위기 반도체 당연히 구조적 성장입니다 2차전지 뭐 말할 여지 없죠 OLED 구조적 성장 전력 반도체 수소 스마트 팩토리 태양광 풍력 구조적 성장 조선도 사실은 좀 길게 보면 구조적 성장이에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지주사도 업종마다 다른데 이 중에 이제 일부 성장 지주사는 구조적 성장하는 거죠 가상현실 그죠 요 밑에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에요 컨텐츠 구조적 성장입니다 그죠 요정도 까지는 좀 구조적인 성장이니까 진짜 큰 흐름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이제 30분에 걸쳐서 좀 간단히만 설명해 드렸고 아무튼 오늘 제가 월요일인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마감 시장은 못 해 드리고 한번 정리만 해 드린 거예요 그리고 좀 죄송스러운 게 너무 좀 시간이 제가 지금 가야 돼 가지고 시간이 부족해서 좀 짧게 해 드리는 건 너무 죄송하고 그 재무재표는 아시겠죠 LG전자와 삼성전자가 뭐가 다른지만 보세요 그러니까 기초적인 거는 매출 영업이익 단기순이익이 증가하는지 적자 보는지 이걸 먼저 살피세요 그 다음 뭐 하는 회사인지 전자공시 들어가서 사업 내용은 봐야죠 그래서 LG전자 가전 좋고 전장 부품 좋고 성장하네 삼성전자 조선이네 조선이 좋아질까 친환경 배 많이 만든다는데 한국이 1등이라는데 그럼 좋게 봐도 되죠 사업은 그래서 재무재표 봤더니 안 좋아요 그럼 한번 고민을 해 봐야죠 부채는 많은지 이 정도까지 보시면 돼요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반드시 플러스인지 배당은 주는지 이 정도 보면 이 기업은 내가 투자 한번 해 안전하다 이건 아니다 이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마저도 모르시고 하시면 너무 많으세요 아시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 엄청 오른 것도 많아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정도는 알고 계시라는 거예요 이 섹터에 이런 대표적인 기업들이 이렇게 있다는 건 알고 이제 나중에 보고서 나오고 소개해 드리면 아 맞어 철강이 포스코지 맞아 카지노 롯데관광이야 아시겠죠 자 아무튼 월요일도 하루 잘 보내시고 이제 그 저는 내일 네 화요일날 마감시황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아무튼 감사합니다 이어 이 감사합니다.